주색하. 교육적이지 않네요. 주자는 술주자이고요. 색자는 이게 화자가 남성이라면 이건 여성 이런 얘기입니다. 주색에 못슬민 그랬는데 주 아마 나올 거예요. 그죠? 슬민이 싫고 미운이야. 슬민이 싫고 미운인데 못슬민이니까 술과 이 색에 대해서 뭐하지? 싫고 밉지 않다니 말이야. 난 여전히 뭐니 술이 좋아 이런 얘기야. 못슬민 이 몸을 왜 그렇게 쉽게 늙게 하느노? 왜 날 자꾸만 늙게 만드느냐? 뭐가 그렇게 급해서? 라고 얘기하는 거야. 됐어요?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 어쨌든 다시요.